제임스 오티스 주니어는 메사추세츠 만 식민지의 법률가였고 메사추세츠 연방의 의회의원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으로 이끈 영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패트리어트 견해의 초기 옹호자였다. 그의 캐치프레이저 대표자 없는 과세는 폭정이다 는 기본적인 패트리어트 입장이 되었다. 제임스 오티스는 메사추세츠의 반스터블에서 아버지 제임스와 그의 아내 메리가 낳은 13명이 형제자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누이 머시 오티스 워렌 그의 형제 조셉 오티스 그리고 그의 막내 형제 세뮐 엘린 오티스는 독립전쟁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조카 해리슨 그레이 오티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제임스 오티스 시니어 대령은 메사추세츠의 유력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장관 민사법원 판사 유언거민 판사 대표의회의장 민병대 군대령 등을 역임했다. 1755년 제임스는 상인의 딸이자 1만 파운드의 상속여인 아름다운 루스 커밍엠과 결혼을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